집 구경은 잘했어. 애는 썼더라. 웅장에, 검정고시에, 이명에. 근데 여전히 달빵에 사는 운동은? 나한테 오는 게 쉽지가 않지? 내 뒷조사했네. 인연이. 인연이 한 건 뭐 앞조사고? 방법이 그것뿐이라. 복수 시작할 땐 나도 테이크는 같을 줄 알았지. 근데 시작하고 보니까 니들 뒤도 밟아야지, 돈도 벌어야지. 학교도 옮겨야지. 너무 바쁘더라. 안 닥쳐? 네가 진짜 복수인지 나발인지 할 거였으면 진작에 경찰서로 갔겠지. 근데 뭐 없으니까 주둥이만 나불대는 거 아니야. 근데 실컷 해봐. 아가리 리벤지. 넌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. 나 바빴다니까? 이거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영 주어가 없어서 그런가. 어, 올려. 주어 써서 올리라고. 빠져나갈 방법 백만 가지니까. 그래? 그럼 이것도 빠져나가지나? 너 진짜 죽여버린다. 정신 차려. 죽여도 내가 죽여야 맞지? 이 나쁜 년아. 나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백 번도 더 돌아섰었어. 근데 다시 온 거야.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저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그 기회는 현관에 놓여있던 누군가의 예의 때문이고. 뭔 개소리야. 경찰서는 너가 가야 한다고. 이거 다 들고 가서 자수해. 네가 한 짓들, 네가 한 짓들 덮으려고 한 더한 짓들 다 자백하라고. 뭘 해? 그걸 나한테 받잖아? 그럼 더 세게 받아, 박연진. 난 지옥 갔던 내 18년을 다 소급해서 받을 거거든. 그러니까 자수하는 걸로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. 그럼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출 테니까. 엄청 친절하네. 내가 약 먹었니? 그게 멈추는 거야? 경찰서 가는 순간 기사 날 텐데. 그럼 난 그걸로 매장일 텐데. 미친놈이 대가리 쓰고 있네.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. 난 잘못한 게 없어, 동훈아. 잘못한 게 없어? 전혀. 네 인생이 나 때문에 지옥이라고? 지옥하지 마.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. 넌 왜 이래 나한테 감사해야 돼. 내 덕에 선생도 되고. 이 악물고 팔자 바꿀 동기 만들어준 게 죄야? 용서? 누가 누굴.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,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?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년을 상대할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. 꺼져. 내가 도착할수 없.. login..